1, 2, 3 1, 2, 3 저기 사진 찍으러 왔어요 무슨 사진 찍으시게요? 용종 사진 여기입니다 형님 저기 뭐 안되냐 저 사진관 아줌마가 3개월 동안 통을 안 갔습니다 형님 알았어 내가 받아가지고 갈게 도와주세요 형님 아줌마 돈 빌렸어요? 저 금방 갚을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뭘 조금 기다려? 빨리 돈 갚아 이 아줌마야 무서워 왜 그러세요 저 신고할거에요 신고? 야 신고해봐 나도 신고할게 네 사망신고 싫어요 싫어요 이거 이놈아 사진관에서 뭔 행패에요 할머니 할머니 젊은사랑 행패 한번 받아볼래? 야 이러분 자식아 우리 할망구 건드렸다가는 너눈눈 너눈눈 손에 죽을 줄 알아 아이고 나 정말 왜 이래요 내가 뭐 아줌마 잘 들어 나 여기서 돈 받을 때까지 한 발짝도 안 움직여 10년이라고 20년이 지나도 한 발짝도 안 움직여 알겠어? 벌써 10년이 지났네 사진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아줌마 돈 갚아야지 어떻게 사람을 여기 10년째 매일 오게 만들 수가 있어 아줌마 손님도 있는데 좀 나중에 와요 나도 돈 받으러 온 손님이야 빨리 돈 내놔 돈 내놔 아저씨 사진도 잘 안나와 죽겠는데 좀 비켜봐요 뭐 사진 잘 안나와? 사진 잘 안나오냐고 그럴 때는 반사판 얼굴이 아주 편하게 잘 나와요 이래봤자 소용없다고요 안그래도 사진 잘 안나와가지고 짜증나 죽겠구만 뭐? 왜 그러세요? 각도의 중요성 45도 이대로 한번 찍어봐요 하나 둘 셋 오케이 다음 짓 찾으러 오세요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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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음 네 저기요 아줌마 빨리해서 돈 갚아 저기요 아기 사진 좀 찍게 조용히 좀 해주세요 하하하 쟤 이래봐라 야 니네 뭐라 그랬냐? 어? 뭐라 그랬어? 아하 이것들 봐 야 아무튼 그렇게 모자를 쓰고 찍어야지 컨셉이 살아요 알겠어? 자 한번 찍어봐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돈 갚아 아 지금 뭐하는거에요? 아니 사진을 찍을 때는 입을 좀 크게 벌리고 웃으면서 돈 갚아 이렇게 한번 찍어보라고 알겠지? 자 하나 둘 셋 돈 갚아 하나 둘 셋 돈 갚아 아휴 잘 찍었어요 정말 잘 찍었어 훌륭해 아휴 여기서 창끈하지 말고 들어가서 밧데리 좀 충전시켜주세요 네? 아 이 아줌마 아직 사태파 못하네? 내가 여기 일하러 온 사람이야? 내가 여기가서 죽어도 일 안해 알겠어? 아휴 울지마 울지마 오 쭈쭈쭈쭈쭈쭈 오 쭈쭈쭈쭈 오 쭈쭈쭈 아저씨 봐라 여기여기 까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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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아저씨 여기 있어요 하하 눈 갚아 사진 나왔어요? 아 놀래라 어 어 저 어 이름이 어떻게 돼요? 저 조수연님 아 조수연씨 조수연씨 사진 여기 있지 자 여기 봐봐 어 여기 있네 여기 어 이게 뭐예요 어 포샵 해준다면서요 눈도 크고 턱도 깎고 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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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잘못 꺼냈네 여기 있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자 여기 있어요 봐요 어 어 아 이게 뭐예요 나 좀 외계인이잖아요 너 외계인보다 못생겼어 어 재수없어 넌 재수없고 똥뚜개 아휴 아휴 포샵을 저렇게 하면 어떡해요 아 그럼 빨리 돈을 갚든지 아 어서오세요 아이고 영종사진 찍으러 왔어요 아휴 할머니 할아버지 영종사진은 어떻게 10년째 매일 찍으러 와 어? 백세 넘겨서 그때 천천히 와요 좀 안 죽는 걸 어떡여 아 참 여기 올 시간에 어디 여행도 좀 다니고 그렇게 해 아이고 우린 형편이 안 좋아서 신혼여행도 못 갔어 그래요 제주도 가서 사진이라도 찍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휴 뭐야 저게 궁시렁궁시렁 말이 많아 어? 어? 어디 가서 자주 가? 아휴 곧이 여기서 사진이나 찍어요 어? 자 봐봐 제주도 제주도 잘 찍을게요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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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휴 아휴 양보한 적이 똑같고 눈 크게 염포샷 부탁해 여자들은 다 똑같아 나는 저 왕자도 좀 새겨줘요 아이 그만 와요 좀 봐 엄마 어 짜잔 내가 엄마 주려고 선물 사왔어 응? 자 신발 돈도 없을텐데 아저씨 아저씨도 자요 뭐 임마 이런걸 사왔어 아 임마 아 이런거 살 돈으로 임마 돈이 얼른 감지 뭘 사왔어 엄마 자 두 분을 위해서 똑같은 커플 신발 샀어요 꺼내보세요 아 똑같은 핑크색이에요 이쁘죠 이걸 내가 어떻게 신어 임마 어떻게 신어 임마 어떻게 신어 임마 애 때리지 마라 어 거닐거 아니야 돌렸읍시다 에이 아이 엄마 나 졸업식 때 찍은 사진 나왔어? 나왔지 나왔지 잠깐만 졸업식 때 그때 찍은 사진 아직도 왔었잖아요 뭐 임마 잘 나왔겠다 오 잘 나왔네 뭐야 아이 뭐야 아이 안 찍는다더니 찍었네요 아이 근데 찍을거면 옆에서 같이 찍지 왜 저쪽 끝에서 찍었어요? 뭐야 임마 아저씨 찍으려고 한거야 그냥 길가다가 얻어걸린거지 에이 부끄러우니까 그랬죠 아이 아유 같이 좀 찍지 어 왜이렇게 찍었어 여기 걸어놔야겠다 자 아유 잘나왔다 아이 그거 떼 아이 왜 떼요 잘나왔는데 아 이런거 떼 창피해 아유 추억이에요 아 이런거 떼라고 내가 이런거 싫어한다고 아이 진짜 왜그래요 아이 빨리 떼라고 아이 왜이래요 아이 진짜 왜왜 아이 지금 뭐하는거에요 왜요 사진 걸어놓으면 뭐 경찰에서 잡아갈까봐요 깡패 안들일까봐 아이 아이 성줏머리하고는 아이 걸려면 이렇게 걸든지 선택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